방금 비전 빠지지 않았나? 응 가짜고? 아 그럼 상대가 결의를 안 들고 와서 어머? 240? 이쪽으로 몰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부시 쪽에서 튀어나오면 이쪽으로 무조건 안가거든요 칩니다 하나 더 걸리고 쭉쭉쭉 세대 큐 빠졌고 이녀석 이녀석 빠질 준비하시죠 세대가 보이는거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갔어 거기 뚜벅뚜벅 뚜벅 뚜벅 미안합니다 제가 내가 이겼네요 제가요? 다이브해도 될거 같은데 방금 비전 빠지지 않았나? 방금 가짜고? 방금 가짜고? 방금 가짜고? 방금 거기 박스고? 당첨 게판이네 이 형기는 장비를 정비합니다 여기요? 장비를 정비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저기 한눈을 파시면은 어떻게 해요? 네 안녕히 계시구요? 왜요? 아이 마침 바론이 들어와가지고 음수성 힐 아 이 자식이 뒤로 쓰네 다 준다 아씨 벽을 넘었어 앵한데 흐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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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뇽 흐헣 흐헣 귀여운 것 하하핳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맞네? 맞았어 흫흐흐흑 흐ㅎ흐헷 흐흐흐헣 흐흐흐흐 흐흐흕 허허! 으으허허허 하하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허허허허허 어디가냔앙 수고하십쇼 수고하십쇼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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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딜 집 가 어딜 집을 가려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